이쪽으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보시면 중요한 거는 아 여기 전화 케이블이 있네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드레인이에요 드레인을 이제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물이 빠지거든요 잠긴 거고 여기에 맞는 호수를 사가지고 해야 돼요 이거까지는 제가 이거 못 해드릴 거 같고 여기에 맞는 호수 사가지고 저희 철분장 가면은 호수 쭉 팔 거니까 이거 두께 재갖고 가면은 대충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했고 이제 말통을 한 40L짜리 말통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다 쓰면은 이제 여기다 호수 꽂고 이렇게 물 빼고 이제 물은 이쪽에서 물 받아가지고 여기서 들이 붙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돼요 물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1차적으로 끝내고 지금은 물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더 움직이기가 편한 거고 네 물이 들어가면은 조금 빡빡해지고 저거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나는 필요 없고 자 물 담을 거를 좀 어디? 지금? 네 담으시게 아 빨때만 하면 되니까 이거 이거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물을 담아야 됩니다 깨끗한 눈박 박스요? 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봐요 네